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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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현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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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어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2024년 새해 9일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리스타트 알리는 규현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우리 규현씨의 멋진 얼굴을 담을 수 있는, 그리고 각종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올라갈 수 있는 멋진 사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오른쪽에 계신 마이크 마이크 제가 받아드릴게요. 주세요. 보세요. 마이크 참 예쁘네요. 자, 먼저 오른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테나이유 첫 앨범을 선보이는 규현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최고죠? 자, 이번에, 아 화이팅! 자, 이제 가운데에 계신 분들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규현이 잘 부탁드립니다. 이번 앨범 역시 대박입니다. 최고예요. 노래 정말 좋아요. 발라드 기공자 규현. 각종 분야의 1등은 바로 나야 나. 자, 왼쪽 왼쪽에서도 사진 함께 찍어주시고 영상도 함께 잘 담아주시고 우리 기자님들께서 찍어주신 이 사진들, 어, 또 보정하기는 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보정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구요. 예쁜 사진으로 잘 선택하셔서 또 올려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이, 귀엽습니다.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의 시작은 귀현의 노래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, 2024년 다시 시작해봐요. 리스타! 감사합니다! 네, 마이크 하겠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오늘 날씨가 눈과 류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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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